우리 형경씨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서산이 고향이시죠? 네, 서산 홍보대상 서산의 베트남 서산 노래를 공부를 해요 서산 서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정식 노래예요 그쵸 서산에서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서산에서는 활동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아, 그래요? 시원하게 고향에서 많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오히려 경상도 지역에서 네, 경상도, 그래서 네, 네, 네 근데 사실 노래를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뜨는 서산 영광이죠 이거 우리 시장님이 보셨는데 네, 보고 계시죠? 자, 두 번째 곡은요 백뜨는 서산입니다 네, 평화 없이 자신과 네, 강함ucks confidence 다리 외라와 취미는 곳 무섭무섭한 집을 있던 곳 하자에서 있던 지체 때면 쓸나는 수박살이 순식물이 붙잡고 있자 막걸리에 문을 타버린 저런 카드를 보면 희미하게 흘렸던 곳 햇빛이 서서 내 독해 그의 희미한 집을 있던 곳 희미하게 흘렸던 곳 희미하게 흘렸던 곳 왜 이렇게 잘 담았ELL 미적마는 수박발성 네 positions 아까too 약을 convert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